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거냐? 아니지. 아니야.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냐면 사학재단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나머지 미사 요구들은 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교육 정책 관련 혹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육은 정치적 결과물이다. 동의하시죠? 교육감도 투표로 뽑으니까. 그리고 정치는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자원배분을 정하는 걸 우리가 권력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뭔가 가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리소스,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걸 갖고 싶어하지. 그런데 이것을 딱 정해주고 조절해주는 걸 우리가 권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예요? 학생이죠. 특히나 이 초저출산 시대에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이 저출산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요. 이 모래사장 안에 있는 이 공립고라, 사립고라는 이 모래성이 무너집니다. 침식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립고등학교가 40에서 45% 정도, 절반이 좀 안 되죠. 얘는 55%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가 계속 유지되면 비슷한 비율로 없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혹은 그 이상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가정하고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수인데 지금 20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이 1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사립고등학교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 혹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내가 일하는 터, 내가 운영하는 이 기관이 없어지는 걸 이렇게 눈뜨고 바라볼까요? 아니, 그럴 사람은 없죠. 나의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는 건데, 나의 경제적인 어떤 업적이 사라지는 건데 그걸 눈뜨고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당연히 로비를 하고 싶죠. 그렇죠? 어떤 똘똘 뭉쳐서 이익단체로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싶겠죠. 맞아요? 이런 와중에 한 달 좀 더 됐나요? 저는 SBS에서 뉴스를 봤는데 대통령실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이게 문제가 좀 되더라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논의되는 거니까 확정사항은 아닌데 재미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교육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뉴스에 나온 이 논의의 디테일들을 보고 막 화도 났다가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나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이것들을 논의하지? 여기서의 핵심이 뭐지? 이걸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애가 누구지라는 생각하니까 뭔가 그림이 좀 명확해졌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논의하는 목적은 되게 멋있어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제도를 정착하자인데 내용은 이상해. 대입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이런 내용들. 크게 대입구조 단순화 그리고 수능 개편, 학생부 개편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전부 디테일 하나하나 하나에 여러분이 찬반 사고를 가지고 막 제가 디베이트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선발을 통합한대. 늘리는 게 아니라 두 개 그냥 합쳐버리고 이거는 정의에서 안 뽑고 수시에서만 그것도 정원 외에 뽑는데 다시 말해 뭐 한다는 거야. 축소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40% 정도로 정해놨었는데 풀어버린대. 다시 말해서 너네 이거 꼭 지역인재 그렇게 많이 안 뽑아도 되라고 한대.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부글부글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사소해, 물론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소한데 몰입해서 이걸 갖고 다투면 빅픽처를 놓치게 돼요. 두 번째, 수능을 어떻게 좀 개편한다고 하는데 수능 개혁 보면 또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미적분투랑 기아를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 왜? 수능이 수준이 너무 낮으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2024년 올해 3월에 이거 반대되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런데 같은 해, 6개월 지나가지고 이거를 되돌리는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같은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수능을 1년에 4일 본대. 두 번 보는데 한 번 볼 때 이틀 보고 그중에 한 번은 서수령과 논수령을 보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막 할 거냐. 야, 이게 현실적이냐. 이거는 논수령은 누가 다 채점을 하냐. 막 이런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걸 갖고 씨름하면 안 돼. 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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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생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에서 보는 자체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부를 개혁하자는 건데 전 과목을 지금까지는 상대평가. 반에서 내가 전교에서 몇 등 했느냐 그 상대평가를 했는데 하지마. 이제는 절대평가. 그러니까 90점만 넣으면 A 주고 80점만 넣으면 다 그냥 B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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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 있는 애들이랑 막 이렇게 만일에 만일에 대한 투쟁처럼 막 경쟁하고 씨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조금 해봐요. 인생은 뭐야? 경쟁이야. 인생은 뭐야? 투쟁이야. 인생은 생존이야. 그런데 이거 자체로도 찬반이 갈리는데 절대평가라는 얘기를 하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잠깐만 우리 동네는 공부를 엄청 빡세게 시키는 학교고 쟤네 시골에 있는 저 학교는 널널하고 학업 지향성도 좀 낮은 학교인데 우리 학교 90점이나 쟤네 학교 90점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공정해라는 공정해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딱 없게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러면 수행평가는 학교별로 하지만 지필고사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 지필고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맡기자. 다시 말해 수능을 출제하는 그런 외부기관처럼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기관처럼 그런 애들한테 맡겨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보게 하면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 그렇죠?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어뜯으면 안 돼요. 야 그러면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애들만 잘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뜯을 문제가 아니야. 아 물론 물어뜯으셔도 되긴 하는데 빅픽처가 있다니까. 여기서만 싸우면 빅픽처를 놓쳐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봤어. 좀 더 디테일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되게 멋있어. 미래과학 인재를 양성하자. 미래과학 인재를 양성하자. 초중등 단계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쉽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사교육하는 사람도 막 신나. 나도 그러면 수학선생 할까? 초등학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영재교육 기관체제 개편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이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이야. 주변부에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핵심이야. 사립자사고 외고. 사립고등학교들 있잖아. 외고들 있잖아. 얘들을 요즘에 여러분 외고를 누가 가. 누가 좋아해. 외국어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취업할 때 도움대 안 돼. 파파고가 더 잘해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주는 거 쉽게 하자는 거야. 과학고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그렇죠? 과학고 영재고로 전환을 좀 쉽게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고 플러스 플러스 사립고등학교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등록금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금 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돈을 좀 더 걷고 강사도 외부 강사도 조금 좋은 강사들 뭐 준스타 강사급 사람들 불러다가 수업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는 이런 거지. 왜? 정말 이거? 아니라니까.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지금 초저출산 시대 우리 교육업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야? 학생이에요. 학생은 물론 이제 학부모가 이 학생의 진로를 상담보면 정하지만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를 보낼지 집에서 좀 멀더라도 사립학교를 보낼지를 뭘로 판단해? 우리 아이가 저기에 갔을 때 사회적으로 조금 명망이 있는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도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내신을 잘 따면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보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보낼 동기가 있었다고요. 꽤 컸다고요. 하지만 앵간한 사립학교나 외고를 전부 과학고 영재고로 바꿀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게다가 대신 시험을 전국에 있는 학생이 동일한 시험 문제로 본다고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과학고 영재고에 가서 반에서 꿀등을 해도 내가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갈 것 같은 그런 개연성이 막 그려져. 그러면 여러분이 학부모야 어떻게 하겠어요? 공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집단에서 공부 지향성이 있는 애들이 사립학교로 많이 빠졌다고 해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립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이 가겠어? 공부에 대한 지향이 낮은 애들이 많이 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면학 분위기는 조금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커. 반에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지만 약간 빌런 행동을 하는 학생이 빌런 행동을 하는 책상을 막 친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맨날 와가지고 이상한 거 본다든가 이런 학생이 한 명 있는 거랑 세 명 있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에요. 면학 분위기는. 그러니까 공부 지향성이 아주 크진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부모님은 야 그래도 너 사립 가는 게 낫겠다. 그죠? 뭐 한 달에 너 사립고등학교 보내면 우리가 30, 40만 원 더 쓴다 그래도 학원 하나 보내는 셈 치고 너 사립학교 가. 그 학교에 가서 너 중간만에 중간만에도 인소는 한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쵸? 동네에 있는 국공립을 기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는 학교 서열이라는 게 이렇게 될 거야. 원래 잘 나가던 영재과학과 S급 그리고 기존 사립고나 외고 중에서 영재과학과로 잘 탈바꿈한 학교들은 A급이 될 거예요. A급. 엄청 몰리죠 여기는. 여기 못 간 애들은 어디 가요? 여기 못 간 애들은 그냥 여기로 탈바꿈하지 못한 지역 사립고에 갈 거야. 여기까지는 B급이지.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간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어떻게 돼? 어디로 갈 거야?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로 갈 거야. 근데 그 지역이 그나마 공부지향이 좀 괜찮은 동네의 공립권은 그래 C급이라고 할게. 근데 이 동네는 뭐야 이거?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럼 뭐가 폐급 되는 거죠. 그 학교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고 공부지향이 있는 아이하고 공부지향이 약간 낮은 아이하고 이렇게 교육기관을 이렇게 슬쩍 나눠놓고 이 아이에게는 학과 관련된 건 조금 덜하고 그 외에 교육과정을 좀 넣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사회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거냐. 아니지. 아니야.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냐면 사학재단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나머지 미사 요구들은 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싫어요. 이렇게 되면 저같이 학원 선생님들은 좋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위주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돈을 쭉쭉쭉 이렇게 빨아먹는다. 애매한데 아무튼간에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는 있을 거야. 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도 애 한 명당 초중대 사교육을 더 시킬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을 거야. 사교육자들이.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그건 좀 의문이라는 거죠. 아무튼간 여기까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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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